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우 적비를 삥갔네 누가? 아이고 어? 나이스 죽였다 뭔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? 뭐야 이거? 못포기야? 죽 나왔는데 이거? 죽 나왔다. 큰 이친 컷 불러? 짝소리였는데? 어 있었나봐. 어?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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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설대 소리 어? 아니네? 아 월짜골짜골짜골 아 뭐야 뭔 소리야? 나이스 나 소리 잘못 들었네? 뭔 소리야 방금? 지윤이 소리였나 이거? 흑발? 흑발? 그럴 수도 있어. 설대에 있던 사람이 이건 작창 작창 계단에서 봤던 사람이 황견이 안녕하세요 쓰읍 쓰읍 아 아 아 나 큰일났다 아 단 단 단 우물 우물 지윤아 큰일큰인데 혼자 없어 1층 2층 기둥들 2층도 피인데 2층 개피 자 자게 우 로북총올나? 피 2층 나이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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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2층 이 쪽 아직 있어요? 몰라 몰라 있다 어 큰 큰 큰 큰 피 많아 이 사람 좀 있어 큰단 나이스 아 이거 까비 개피만 두개 살았는데 아씨 내가 빨리 살았게 미션 실버 떨려 led 퍼D 펫 아 삥 조 없다 어 짝 등 나왔다 형 음 확인 아 짝 안보네 기다려봐 나 은하님한테 갈게 기다려봐 나 짝 살 때 확인해봐 일단 아직 지금은 나온거 같은데 아 짝 나왔다 둘 하나 반 설 때 반 둘 다 반 설 때 둘 다 반 응 확인 확인 아 뭐 이게 뭐야 화면 도왔네 저거 누구야 깡짜구니 개피 짝 설 때 짝개 돌려 아 짝짝짝 올라갔다 2층 짝힛둘 짝힛 중 언덕 중 언덕둑 왼쪽 박스 짝힛하나도 짝힛하나도 할라큰 나이스 개피 컵 나이스 큰 큰 큰 큰 큰 큰 아 앞에 앞에 스납 야 스납 와 지훈이 진짜 잘 쏜다 와... 비슨이 안녕하세요 입안에 윈체로 상담해 와 윈체 왜이렇게 잘해? 나 윈체 안맞은데? 개잘하네 윈체 여러분들 윈체로 빨리 윈체에 한자로만 있으면 여러분 아 저 비법 필 이슬님 라인 멀리 많아요 많아 많아 야 큰 올 수준이야 큰 올 큰 올 수준이야 빛박돌 빛박돌 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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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2개 삐 야 그냥 시빡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어시컷 어? 알았다 앞에 앞에 와 이 지하 와 이 개 부럽네 아 눈이 승리하였다 윈체로 윈체로 뭐 킬했냐 방금? 야 뭐 아까랑 위험판? 야 지훈아 이제 컨텐츠 나왔다 위성물에서 바꿔 자 하하하하 윈체만들고 게임하기 them 딱 나왔어요 어 중복길 한 하나 딱 둘 하나 킬 킬 컵 딱 설때 까고 없어 큰일 없어 덕배 택사나 마.. 안맞지 왜? 패스했어요 어 이거.. 와.. 온샷나? 뭐야? 기둥 왔다 앞에 앞에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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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있습니다 아.. 뒤에서 오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잘 맞는데 아.. 덕배 택스다 아.. 덕배 택스다 도전인가 배 도전 나 2층 각수라 깔게 기다려봐 내가 한번 다시 까볼게 미치겠다 을쓴하자 응 까볼게 까볼게 빠지겠다 어그로 끌고있어요 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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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폭 아 죽는다고? 저거.. 야 들어가지 않았냐 폭? 들어갔는데? 저게 뺐나봐요 뺐나보네 와.. 폭 두개 깠는데 펑크가 있었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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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논 이거.. 지윤아 너 적별증 바로 잡을래? 적별증 그냥 고정이거든? 네 이거 큰가볼까 어디가래냐 쓰읍 연마가나 아.. 이번엔 아팠어 뺌 아.. 뺐 적별증 야 큰가 아.. 아.. 이거 다 먹혔는데? 뭐야 어떻게 해야되고 패스 하는것도 아닌데 지금 야 우리 정팩까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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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날라올건데 이러면 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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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립 꼬물 뺐큰 클립블만들 꼬물 잇so 없다 . . . . . . 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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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택시 택배 택배 패스팅 빵컵 뭐야 뭐야 이거 안다 아 1층 2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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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안다 2층가 2층가 안다 나이스 좋아 패스팅을 하는건가 아니면 적백적사 구조 오우야 비슷한건데 아 와 이걸 지하돌 지하돌 아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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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기! 어우! 방금 개피웠는데 왜 안죽었어? 방금 아우 씨... 아, 언덕스네야? 패스컷! 아, 언덕스네야? 아, 언덕스네야? 아, 언덕스네야? 아, 언덕스네야? 와, 총 왜이렇게 왔어? 확장팩! 아, 기둥! 아덕스네야? 아, 언덕스네야? 네! 나이스